3. 도연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도연이랑 저랑 한방을 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? 네! 재미있었어요? 재밌었다. 네 근데 이렇게 또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한번 입학 소감을 인터뷰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연이가 이제 입학한다고, 축하한다고 또 선생님께서 풍선을 붙여 계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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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입학소감은 무엇인가요? 할림예고하면 또 글로벌이니까. 글로벌하면 또 저죠. 아 그쵸. 즉 할림하면 저예요. 네. Hey guys. So I finally came to 할림. And I'm excited to have a fun time in this awesome school. 예이. 예스. 예스. 알아들었죠? 네 알아들었죠. 다 알아들었죠. 공의하죠? 네. 조현이의 글로벌 입학소감이었습니다. 발음 너무 좋대요. 와우. 입학소감을 한국어로도 한번. 네 드디어 제가 할림 왔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좋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동평이랑 함께 해서 즐거웠죠? 동평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. 진우 인터뷰 영상 보셨어요? 봤죠. 이뻐 이뻐 도 하고 이제 금동윤은 또 CIT 선배님. 아 맞네 맞네. 저희 뭐 같이 할 거 없어요. 이렇게 할 거 없어요? 많죠. 많죠. 그거? 오케이. 그럼 이번에 조현이가 골라요. 나 약간 학교에 관한 제스처를. 약간 이런 안경 느낌? 안경 느낌? 공부하는 사람? 아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그럴까요? 갈게요. 오케이. 야 동전. 아직까지 뭔지 모르세요 지금. 그렇죠. 오케이. 아 이거 라이브로 갑니다. 웃을 때 제일 예뻐. 오랜만이죠 여러분. 오랜만이네요. 아 추억이. 그 랩 하수도 해주세요. 다음 버전. 웃을 때 제일. 웃을 때 제일 예뻐. 네. 아 여기까지 할게요. 뭐야. 아 쑥스럽네. 우리 준혁이 하고 싶어. 우리 도현이 하고 싶어. 우리 도현이 하고 싶어. 바로 할게요. 갈게요. 웃을 때 제일 예뻐. Why you crying now. 고개 숙인 너의 레이드롭. 들어와 밖엔 추우니까. 그렇게 우러내며 봐. 예이. 네 이렇게 저희 도현이의 입학을 화려하게 마쳤습니다. 와우. 네 그리고 2020년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이 늦어지셔서 속상하셨겠지만 그래도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남은 2020년도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네. 그리고 할림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시작. 웃을 때 제일 예뻐. Why you cry now. 고개 숙인 너의 레이드롭. 들어와 밖엔 추우니까. 그렇게 우러내며 봐. 예이. 네. 오케이. 잘했어요. 잘했어요.